망치 진짜 좋은데 망치가 진짜 좋은데 강화 버전이 아니어도 5대5 됐나? 저 얘도 할게 별로 없느냐 오 뭐야 뭐 뭐 자! 아! 자! 자! 어! 어! 아! 아니?! 아 Ок 죽자 이리 실 leuk 가끔 까먹은건데 쌍촌이 2호로 원래 2번 루프가 안되는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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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는걸 아아 아아 오디를 누른거 같았는데 흐흐 착각이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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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아 아 아